무슨 일일까요? 해변가에 고래 수십 마리가 밀려와 있습니다.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266km 떨어진 트링코발리 해변인데 며칠 전 불어닥친 사이클론 때문에 고래들이 모래 위까지 밀려온 겁니다. 이 모습을 본 마을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. 다시 힘차게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고래들. 사람도 고래도 모두 기뻐하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해지네요.